여수시가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온라인 판매 홍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주체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남체육공원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도시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식품부터 공예품과 여행상품까지 경쟁력 있는 30여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했으며 여수시는 배송비를 지원했습니다.